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021년 4월 15일 여행 41탄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여기 오늘 온 곳은 무당이 체험단들 까지는 아니고 무당이 여기를 왔어요 왔는데 그냥 기운이 너무 쎄다고 해서 입국가 당했습니다 요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누가 왔다 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살짝 길이 나있긴 한데 이런식으로 길이 나있긴 한데 설마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설마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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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혹시 누구 계십니까? 뭐야? 바로 확인! 바로 확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분명히 소리가 낫단 말이야. 사람이 죽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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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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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사람 한 명 더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 있는 점지를.. 어? 지금 나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 말하는거야 지금 여러분들 장화는 원래 있었어 솔직히 사람이 더 무섭긴 하죠 귀신은 맨날 보는 거고 기원에 따라서 좀 무서울 때도 있고 덜 무서울 때도 있지만 사람은 흉가방송 중에 보기에는 좀 드물거든 혹시 계십니까? 이거 지금 내가 있을 때는 분명히 발소리가 사람 소린데 여긴 나중에 다시 한번 와봐야 되겠는데 와.. 존나 희한한 장소네 분명히 사람인거 같은데 분명히 사람인거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